요즘 우리 학교에선 축구 얘기가 한창이야 이번 주말 한국과 프랑스천 축구 경기 응원하러 갈 거니? 응 꼭 가야지 너무 기대돼 모두 함께 가는 거 어때? 재밌을 거야 난 반대야 어차피 너무 강조기로 질 게 뻔한걸? 응?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니? 안 봐도 뻔해 너희들이나 실컷 응원하렴 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여기는 한국팀과 프랑스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축구 경기장입니다 관중 세계에서는 프랑스팀의 응원단들이 열띠 응원을 펼치고 있군요 현재 스코어 0대0 상황에서 프랑스팀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난 축구 경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한국팀 수비가 돌렸습니다 전진하는 프랑스팀이 없음 이곳 봐 어떡하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쳐보여 우리가 힘껏 응원해 주자 주리든비루빠리빠라라라 나는야 아바타피타 얘는 마법돈으로서 언제 이끌어? 새하메어! 새하메어! 슝 날아올라 저 멀리 날아올라 우리의 외침을 하늘로 비쏘어올려라 아카타스타 슛 슛 슛 아 놀랐습니다! 지쳐있던 한국팀이 어디서 다시 전화님이 나오는 걸까요? 프랑스 수비스를 제치고 골문학 가중 한국팀 슛! 슛! 뿔이 뿔이 뿔인다! 노랠 뿔 한국 축구 화이팅!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랑스전이 이겼나? 오해는 어? 이제 작년에는 이겼긴 했는데 포스트가이 흠